이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? 나와 알레프는 당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 이 메마른 땅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돼버리다니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메마른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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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끊어졌던 순환의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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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